안녕하세요 쌍둥이 린자메이입니다 오늘은 카사 손나루를 만들어 갈 건데요 재료는 아세트산 나트륨 김치 좋아 색소 뽁딱이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을 숟가락 한약 넣는 비닐입니다 한약 넣는 비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기에 담은 손이 약간 안좋으니까 여기 장갑을 끼고 할게요 여기 꺾고 있기도 한데 됐다 한 다 치웠다 이게 좀 더 잡고 있어봐야돼 색조각입니다 옷에 묻히면 크메이입니다 자 이제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크메 크메 이거 어떡하지 넣을게요 뽕뽕 자 가보자 땡글 땡글 꽉꽉 꽉꽉 다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파우더를 많이 넣었구나 됐어 아 잘 먹었다 이제 아예 잘 넣었을까 색소를 넣자 색소를 넣자 보라색이 아니잖아 어 이거 갓색으로 입어버렸는데 콜라야 이건 콜라 이거 연도색 예쁜데 밑에는 지금 색깔이 핑크색이고 위에는 이거 연도색 너무한거 아니냐 맞지 니가 언제 이거 우주같은 색깔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색깔 같아 왠지 똑따리 투하 고 카 3도 아 아 땡큰 땡큰 꽤 쫀 선생님 어 으응 돼 wa 이게 어떻게 합객이 된단 말이야 이걸로는 말이야 게임 안 안 났잖아 응 이 차량이 이거 요새 있잖아 게임 말고 다 계란 또 깍게 깍게 할게요 다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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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금 이거 약간 차가쥬긴 했는데 여기 약간 아직도 뜨거워요 근데 또 빨리 이러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탈 거 같아요 잘할게요 오오 엄청 뜨거워 아 여기 똑딱이 부분이 엄청 뜨겁다 진짜 진짜 핫팩이네 요거는 아 이거 어 똑딱이 부분이 너무 뜨거워졌어 그렇지 아 물은 뜨거운데 똑딱이는 너무 뜨거워 어 너무 뜨겁지 튀기만 해도 너무 따뜻한데 이건 핫팩이 아니야 이건 뭐해 이건 튀기만 해도 따뜻해 이건 튀기만 해도 따뜻해 튀기만 해도 너무 따뜻해 튀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 아 내 손 아 이건 손 되지 않아 이건 손이 돼 아 내 손 아 내 손 무서워 좋아 야 arı 이로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